어... 다 같이 잡아. 다 같이 잡아. 다 같이 잡아. 아, 약간 좀비 시대. 약간 좀비인 척하는... 무서워. 근데 진짜 시간이 얼마 없어. 조용히 들어가. 그럼 전화하는 척 해야겠다. 아니, 전화하는 척은 왜? 아니, 따른 거 보고 이렇게 누운 거. 지나가다 가만히 있을 때 그냥 딱 잡으면 그냥 잡을 거 같아. 근데 지금 약간 불안한 게 강재준 씨가 뭔가... 약간 휘발성 리더십이 좀 있는 게... 아, 오늘도 약간 그랬을 것 같은데. 닥처럼 들어가 볼게. 꽉꽉. 아니, 소리를 내지 마. 소리를 내지 마. 소리를 내지 마? 아니, 소리를 내지 마. 꽉꽉. 아니, 소리를. 평계한다, 평계한다. 아, 진짜. 공룡이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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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왜, 왜. 왜, 왜. 왜, 왜. 내가 내 소리를. 지금 100% 알아서 느낌이 왔나 봐, 쟤도. 저 야생, 저건 닭이 아니야. 자기가 닭이라고 생각 안 해요, 저 친구도. 그러니까 곰으로 생각해, 진짜. 뭐하는 일이야? 입구 앞에서 지금 못 들어오게 딱. 200% 못 잡는다. 맞어, 이게. 잡아보셨습니까? 아예 못 잡고. 난 트라우마 있어. 너무 큰데. 어떻게 잡어. 나 앞가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. 무섭지? 못 잡겠어, 와. 가자. 리더. 저 닭들 막 뱀도 잡아먹고. 공룡이 지난 게 새잖아요, 맞죠? 이게 왜 얘네가 얼마나 무서운 애들인지 이제서야 알 것 같은 거 어디서. 참 리더다운. 참 리더다운. 무서워요, 많이. 야, 얘네도 이제 잡는 걸 아나 봐. 엄마, 족대 챙겼지? 야, 족대를 쓴다고? 야. 이거 닫아야 되니까 다 들어오세요. 손으로 절대 묻잖아. 이야. 야, 얘는 얼룩말 아니야? 어떻게 아니야? 이거는? 아악! 아악! 아, 나도. 야, 겁에 질렸다. 일단 홍유나 씨는 제가 알기로 이 중에서 겁 제일 많아요. 맞아요. 야, 얘를 잡아야 돼. 근데. 오빠, 오빠, 오빠. 뭐가 토종떡이야? 저거 가슴까? 이거 가슴이 토종떡이야. 아니면 사바? 됐다, 됐다. 됐어, 됐어. 오빠, 오빠, 오빠. 엄청 빠른 것 같은데. 이야... 어어. 와! 나 못 잡겠어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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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못 잡겠어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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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 못 잡겠어! 와 와 와 와! 와 와 와! 타기 진짜 빨라! 왜 저렇게! 왜 저렇게! 왜 저렇게 도망가는 거야 진짜!